올해같은 용의해 시계 가까이에 걸어두게 되면 또 돈복을 크게 부르는 몇가지 것들이 있습니다. 돈복 터지는 풍수방법의 일환으로 몇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. 이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2024년은 시계가 굉장히 돋보이는 풍수적인 지위와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용의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. 용이라는 동물이 또 여러가지 동물의 조합으로 꾸며진 동물답게 또 시계의 그 원리도 다양한 그 부속품의 그 조합입니다. 그런 그 원리의 그 공통점에 더해져서 또 역동적인 또 운동성을 띈 그 용의 특성과 또 일치합니다. 그래서 2024년에는 그 풍수효과면에서 또 시계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. 이때 그 집에 걸어둔 그 시계는 원형 또 타원형일 때 그 좋은건 또 너무 그 당연한 일이구요. 어떤 집에서 그 집에 있는 그 연꽃 그림 하나를 그 시계 가까이에 걸어두었다면 그런 집은 그 돈 가지고는 그 이미 대박 터질 그 예약을 또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용의해의 그 연꽃 그림의 이런 그 암시 또 이런 그 조합은 2024년에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떤 분이 그 시계 가까이에 그 황금 물고기 그 사진이나 또 황금 물고기 그림을 그 걸어놓으셨다면 그런 집은 그 특히 그 인간관계 그 발전이라든지 또 돈복이라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그 잡게 됩니다. 부의 축적 그리고 귀인의 그 도움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그 풍수 조합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떤 분이 그 쌍으로 된 그 새 그림이라든지 또 까치 그림을 이렇게 그 시계 가까이에 또 걸어두셨다면 그런 분들은 또 2024년 집으로 그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기쁨이 될 그런 일들 또 자녀들로부터 그 듣게 될 수 있는 경사가 될 일들을 계속 그 불러들이게 됩니다. 용의해에는 그 새의 문양 또 새의 그 상징도 용의주는 그 행운의 그 돈복에 마치 그 날개를 달아주는 듯이 둘 사이는 그 절묘한 그 풍수 궁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.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런 풍수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.